놀라지 마라. 내 친구가 너네 이런 화장실 아니야? 이런 거. 내 나이가 24살이니까 어렸을 때까지도 이런 화장실이 있었거든. 지금도 학교에 이런 화장실이 있는데 있나? 내 친구가 어디를 갔냐면 친구는 아니고 후배인데 나도 이거 진짜인가 싶어. 중국을 갔는데 중국 시골에 이 화장실이 있다는 거야. 들어갔는데 이게 길어. 그래서 내 후배가 쟤 뭘까라고 해서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덩을 싸고 있었던 거야. 밥 먹는 애들 미안하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길까라고 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두 번째 사람이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내 후배는 여기 보고 있었는데 이 사람 어디 봐야 돼 이제? 이 사람 여기 봐. 여기 보면 어떻게 지금. 여기 보겠지. 여기 보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세 번째 사람 또 들어오는 거야.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세 번째 사람은. 얜 여기 봐? 그럼 얘만 뭐해 지금. 진짜래. 맥주 한잔 마시다 후배가 이야기해가지고 야 너 거짓말하지 마. 지금 맥주 맛 떨어지지 마. 그랬더니 진짜라는 거예요. 중국의 시골에 있을 때 시골에. 중국에 이렇게 문이 화장실 가보면 위아래가 터지는 화장실이 있어도 이거는 들으면서도 진짜인가라고 싶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왜?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방법이지. 경제적이잖아. 사람은 많고 시골에. 물은 부족하고. 저렇게 하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지. 자 중국 가보면 시골에 저런 화장실이 있다라는 기술을 해주는 것. 문화적인 현상이지. 우리나라도 있었잖아.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뭐. 우리나라도 과거에 나도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가보면 화장실 막 이런데 이렇게 아주 막 기가 막힌다. 지금 4교시 점심시간 전에 막 이거 듣는 강의 듣는 학생들은 난리나겠지. 이런데 이렇게 덩 이렇게 하려고 여기 밑에 막 항아리 묻었다고 그러잖아. 여기 이렇게 낙하. 그럼 이제 점점 여기 차오르겠지. 어우. 마지막 차오르면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막 뛰어? 막 이런 화장실이 있었다라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기술해주는 거. 저 이제 약간 지저분한 이야기지만. 근데 왜 사람 저런 지저분한 이야기를 좋아할까. 어렸을 때부터 막 똥똥거리면 좋아하고. 이런 현상들을 가져다가 기술해주는 윤리학을 뭘 하냐면 기술 윤리학이라고 한다고. 대한민국 사회에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효도 문화가 있다. 독일 사회에서는 약간 좀 이해 안 되는 거거든. 우리는 엄마 아빠가 나이가 들어가면 이렇게 챙겨주잖아. 아들에 대한 생각. 엄마 딸에 대한 생각. 네가 지금 막 수험생만 돼도 대학교를 가도 엄마 아빠가 늘 챙겨주는 문화가 있지. 독일은 이런 거 거의 없거든. 이런 것들을 가져다 문화적으로 기술하는 윤리학을 기술 윤리학이라고 한다고. 그 다음 기술 윤리학은 특징이 무엇인가. 특징. 자 독일에서는 사람이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문화가 있다. 대한민국은 부모에 대한 생각, 효도에 대한 문화가 상당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단순 기술해주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문화가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가치 판단하는 거거든요. 가치 판단. 그럼 가치 판단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기술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이 기술 윤리학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객관적. 가치 판단을 배제했다는 뜻이지. 이걸 앞으로 주로 보게 될 단어인데 가치 판단을 배제했다는 것을 가치의 중립성이라고 그래요. 가치의 중립성. 가치 판단 안 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냥 객관적으로 기술했다는 거지.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거지. 저기엔 저런 문화가 있다. 저기엔 저런 현상이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도덕적인 현상 사회적인 관습 풍속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면 뭐 해야 되냐면 가서 보거나 듣고 알아야 되겠지. 또 저기에 저런 문화가 있다는 것을 가져다다가 내가 눈으로 본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들어보고 시각 촉각 청각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진리를 파악하는 것 이걸 유식한 말로 뭘 하냐면 이거 어려운 말 아니야. 이게 경험해보고 경험을 토대로 과학 과학이란 게 어려운 게 아니야. 여기 만져보고 칠판이 이렇게 부드럽다. 과학적인 진리지. 촉각으로 이해했으니까 이게 바로 경험 과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또 기술을 해봤어. 대한민국 사회에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에 대한 문화가 있다. 원인이 뭐냐. 예로부터 유교 문화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기 때문에 기술의학은 무슨적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인과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왜 중국에는 저런 긴 화장실이 있었을까. 인구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냐. 가서 가보자.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상당히 많더라. 물이 부족하더라. 어떻게 해결해야 돼. 라고 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나왔구나. 그 현상을 눈으로 보고 파악해보고 생각해보다 보니까 원인에 따른 결과를 기술한 경험과학적으로 기술하는데 기술에 대해서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적 가치판담을 배제한 가치중립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윤리학을 기술윤리학이라고 한다고.